에이, 근데 이거 어떻겠어? 글쎄, 여기저기 돌리고, 그 다음에 엘프어로 말하면 되던데. 춥네, 빨리 해. 아이, 아이, 잠깐만. 그, 이, 이다라는 애가 우리를 보면은 분명 무서워할 거야. 우리 소설에서 처럼 안 보이잖아, 이, 아이. 아, 엘프 옷을 입으면 되잖아. 가방 저기에 있는데. 너 남의 옷 입으면 꼴이냐, 이 변태 새끼야. 박차, 이 재수없는 새끼야. 서큐보스랑 한 새끼가. 에스케알, 그만 징징대고 참아. 당연히 꽉 끼지. 이건 명, 명... 명품.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돼. 무덤까지 갖고 가. 별쓰레기를 다 들고 왔네. 누가 보면 이사 온 줄 알겠지. 쉿. 게롤트 키즈랄라. 좋아, 완벽해. 널 위한 옷이라고구만. 그런데... 허리가 너무 꽉 끼지 않겠냐? 그만 떠들고 갈아입어.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. 그건 네 몸매 안 어울려. 예, 에스케알. 너 몸매가 장난 아닌데. 닥쳐, 이 변태 새끼야. 빨리 하자. 이거 존나 꽉 끼워, 이씨. 자, 말은 내가 할 테니까. 너희가 수정을 막 만져봐. 캐드밀, 블루에드 뚜아. 호커스 포커스. 아브라카다브라. 아이, 블라샤나. 이게 무슨... 거기 누구야? 미안. 우리 못 번거로워해줘. 경비병! 조기도 드릴까요, 주교님? 이 멍청한 놈이. 지부가 날 죽이러 왔다. 대체 무슨 핑계를 대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? 가서 잠이나 자, 당장.